이번에야말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? 렘브르 제국 최고의 가문 롬바르디를 세계술 인장으로 한 영원한 번성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 상단을 기반으로 축적한 탄탄한 부하 전쟁과 역사, 문화예술까지 이름을 새긴 가문 내가 사랑하는 롬바르디 하지만 멍청한 후계자들로 재산이 모두 거덜나고 잘못된 선택으로 멸문당한다 그 위대한 가문이 한 2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이번 생은 다를 거야 한번 해보자 허망하게 떠나보네 아버지 나를 인정해준 할아버지 믿을 수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혼자 남겨줬던 너 피렌티아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줄게 함께 다른 역사를 만들자 들어가실까요? 롬바르디 가죠 가시죠 황태자 전화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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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